사우나에 들어갈 때 나체로 들어가야 하나요? 탕에 들어갈 때 나체로 들어가야 하나요? 나체로 사우나에 있으면 불결한 시선이 느껴지진 않나요? 성행위를 한 사람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한국도 독일도 엄청 춥죠? 이렇게 추울 때는 온천 사우나가 딱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독일의 온천 사우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유튜브에 독일 사우나 후기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남녀 혼탕인데 알몸? 갔다가 큰일 날 뻔 약간 이런 자극적인 내용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북유럽식 사우나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차분하게 온천이나 사우나의 풍경, 가격대, 우리나라와는 좀 다른 지켜야 할 예절, 또 정말 알몸으로 들어가야만 하는지 그렇다면 왜 그런지 사우나 풍습과 어딜 가면 사우나를 즐길 수 있는지 등등 전반적인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벨린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도시 곳곳에 크고 작은 사우나가 많아요 작게는 헬스장에 딸려있는 사우나부터 도심 속에 작은 온천이 있기도 하고요 벨린 근교에는 규모가 큰 온천이 많이 있는데요 헬스장의 사우나는 혼욕은 기본으로 있고 보통 여성 샤워실에는 여성 전용도 있어요 규모는 그냥 한 6, 7명 들어갈 정도로 작고요 온천, 그러니까 테야메의 경우에는 벨린 도심에 유명한 온천이 몇 군데 있는데요 온도별로 여러 개의 실내 탕과 실외 탕이 있고 그 주변으로 역시 온도별, 기능별 사우나가 여러 개가 있어요 벨린 근교에는 여러 개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트로피칼 아일랜드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대형 워터파크예요 근데 이제 사우나 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워터파크 이렇게 여러 가지 옵션이 있으니까요 본인의 여권이나 취향에 맞는 곳으로 골라서 가시면 되고요 온천의 가격은 지금 2022년 말 현재 기준으로 2시간에 한 20에서 25유로 정도? 종일권은 40유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좋아하는 곳은 벨린 근교의 규모가 좀 큰 온천인데요 참고로 트로피칼 아일랜드는 아니에요 트로피칼 아일랜드는 온천 시설은 좋긴 한데 워낙 워터파크로 유명하다 보니까 관광객도 많이 와서 개중에 사우나 예절을 모르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최근에 다녀온 곳을 기준으로 온천에서의 하루를 당연히 카메라는 금지이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온천마다 요일별로 혹은 시간대별로 혼혁인지 여성 전용인지 나눠져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수영복 착용이 허용이 되는 시간대가 따로 나와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사우나에 도착을 하면 탈의실에 캐비넷이 있는 곳은 보통 남녀가 함께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게 불편할 경우에는 보통 옆에 조그맣게 사방에 이렇게 막혀있는 칸이 있거든요 거기서 탈의를 하고 안에 수영복을 입고 수건이나 목욕가운을 걸치고 나오시면 돼요 탈의 후에는 온천 구역으로 일단 가보면 온도별로 탕이 이렇게 있는데요 탕 주변에 보통 누울 수 있는 의자, 옷걸이, 그 다음에 가볍게 샤워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거기다가 수건이나 물통 같은 짐을 두고 샤워를 후딱 한 후에 탕에 들어가는데요 아쉽게도 우리나라 목욕탕만큼 물이 뜨겁지는 않아요 왜 물에 들어가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이고 시원하다 이게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이고 까지만 나와요 제일 높은 물 온도가 36,7도 정도인 것 같아요 보통 규모가 큰 온천은 실내탕과 실내탕이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물속에서 실내로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겨울에는 얼굴은 차갑고 몸은 따뜻해서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물속에 들어갔었으니까 이제 사우나로 가는데요 사우나는 그냥 들어가서 앉아 있어도 되지만 아웃구스라고 하는 사우나 풍습? 세레모니? 퍼포먼스를 언제 하는지 체크를 하신 후에 그 시간에 맞춰서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해요 사우나 안에서 음악을 틀어주고 아로마 향을 퍼뜨린 후에 수건이나 부채로 공기를 이렇게 곳곳으로 보내는 일종의 풍습인데요 어떤 때는 스크럽제나 얼굴에 발을 팩 같은 걸 나눠주기도 해요 저번에 갔던 곳에 한 사우나에서는 20분 동안 아웃구스를 했는데요 아웃구스 시작 5분 전쯤까지는 입장을 마치고 문을 닫아요 그 후로는 덥고 힘들어서 나가는 건 몰라도 밖에서 입장을 시도하는 거는 안에 있는 따뜻한 공기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금지예요 사우나 예절을 모른다고 엄청 욕먹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사우나 마이스터가 각 아웃구스의 분위기에 맞는 음악을 틀어주고 가운데 위치하는 화덕에다가 물을 이렇게 뿌리면서 퍼포먼스 세레모니를 시작을 하는데요 화덕에다가 물을 뿌리니까 그 물이 증발을 하면서 사우나 안에 습도를 조절할 수 있게 돼요 많이 뿌리면 습식, 조금이나 안 뿌리면 건식이겠죠 아로마 향이 들어있는 얼음공을 화덕에다 이렇게 뿌리기도 하면서 습도를 올린 후에는 가운데 모여 있는 그 뜨거운 공기를 곳곳으로 보내는데 그때 수건이나 부채 등을 이용을 해요 이 퍼포먼스가 제법 볼만한데요 돌아다니면서 수건을 이렇게 팡팡 털어서 뜨거운 공기를 이렇게 여기저기로 보내주는데요 그냥 팡팡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현란하게 묘기를 부리는 것처럼 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커다란 부채로 슬슬 이렇게 부채질을 해주는 사람도 있고 꽤나 다양한 편이에요 음악의 박자에 맞춰서 이렇게 걸으면서 부채질을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요 어느 정도 열이 올랐을 때에는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사우나 밖으로 나갔더니 천연소금을 주는 거예요 그 소금을 몸에 이렇게 문질러서 스크럽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크럽을 하고 다시 사우나 안으로 들어가서 비슷한 방식으로 2차 아프쿠스를 하고 끝났습니다 밖에 나오니까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고 좋더라고요 땀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수분 보충이 굉장히 중요하죠 물을 많이 마신 후에 이제 샤워를 간단하게 하고 야외에 있는 탕에 들어가서 밤하늘도 보고 증기 때문에 안개가 자욱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분위기도 즐기고 또 무엇보다 스크럽을 해서인지 피부가 너무 부드러워져서 진짜 너무 좋았어요 자 이제 대략 독일에서는 온천과 사우나를 어떤 식으로 즐기는지 알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나체 혼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우나에 들어갈 때 나체로 들어가야 하나요? 네 탕에 들어갈 때 나체로 들어가야 하나요? 아니요 온천장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수영복 정도는 허용됩니다 나체로 사우나에 있으면 불결한 시선이 느껴지진 않나요? 보통은 안 그렇습니다 성행위를 한 사람도 있나요? 아니요 그럼 쫓겨나요 일단 나체로 사우나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불결한 시선이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에 관한 걱정을 덜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위생, 건강 그리고 배려입니다 사우나 안에서는 온도가 높게는 90도 넘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런 고온에 보통 합성섬유로 이루어져 있는 수영복 같은 옷을 입고 있다면 건강에 해로운 화학성분이 증발해서 공기로 유입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우나에 들어갈 땐 나체여야 하는데 수건은 가지고 들어가서 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수건에도 유해성분 나올 수 있지 않냐 할 수 있는데요 수건이 필요한 이유는 내 땀이 내가 가지고 들어간 그 수건 외에 다른 어디에도 묻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이거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사우나 예절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큰 수건을 가지고 들어가서 앉을 곳에다 깔고 그 위에 앉는데 발까지 모두 올려요 그리고 몸을 좀 가리고 싶으면 신체가 다 수건 위로 올라가고서 남는 그 수건 부분을 살짝 이렇게 올려서 가리시면 돼요 사우나 안에서 땀을 아무래도 많이 흘리게 되다 보니까 서로에게 땀을 튀게 하지 않는 게 위장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사우나 마이스터가 아웃쿠스 퍼포먼스를 할 때 종종 사람들이 격려에 박수를 치기도 하는데요 저번에 갔던 사우나에서는 박수 칠 때 옆 사람한테 땀 칠 수 있다고 박수 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땀에 예민합니다 또 중요한 예절은 사우나 안에서 시끄럽게 하지 않는 것 또 다른 사람의 신체를 쳐다보지 않는 것입니다 사우나를 위생적으로 즐기러 간 것이 나체를 감상하러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시선처리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것에 익숙해지면 나체 사우나가 오히려 더 위생적이고 안심되고 편하다고 느껴지실 수 있을 거예요 사우나를 즐기는 사람들의 연령대는 아무래도 사우나라는 그 뜨끈해서 몸의 피로가 확 풀리는 게 필요한 연령대가 10대나 20대 초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20대 후반 이후부터 노인 연령까지가 많은 것 같은데요 좀 온천의 시설이 깔끔하고 인테리어가 뭐 감각적이다 이러면 젊은 층도 정말 많이 오고요 가족 단위는 어디든 많이 있어요 이번에는 온천 사우나를 갈 때 챙겨가야 할 준비물들을 좀 알아볼게요 일단 커다란 수건 꼭 있어야겠죠 그 수건으로 가리고 다녀야 하기도 하고 사우나에 들어가면 그 위에 앉아야 하니까 그 다음에 물에 젖지 않는 신발 쪼리 같은 거 갖고 가셔야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 물통 수분 섭취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우나 안에서 원하시면 물을 사서 드실 수도 있겠지만 물을 많이 마시다 보면 그 금액이 좀 만만치 않거든요 저는 그냥 물통을 들고 가요 그리고 이제 독일의 수돗물은 안전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수분 섭취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수영복 이제 밖에서 다닐 때 다들 뭐 입고 있는데 나만 나체로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수영복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락 이거는 사우나나 온천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규칙이 근데 제가 가는 곳은 외부 음식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먹는 그 장소는 정해져 있지만 그래서 저는 도시락을 집에서 싸서 저번에는 이제 점심쯤에 가서 저녁까지 쭉 있었거든요 종일권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싸가지고 도시락 먹고 물통에 물 먹고 했더니 이제 입장료 외에 다른 돈을 지출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네 이렇게 온천 사우나 예절부터 즐기는 방법 등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우나 너무 좋아하는데 마치로 가야 한다면 음 이상해 변태 있는 거 아니야? 혹은 부끄러워 이런 고민 때문에 망설이셨다면 이제 고민이 해결되었을 테니까요 우리나라와는 다른 유럽의 온천과 사우나를 체험해 보시고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Tschüss